이 사진이 진짜 나간 뜻이야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줄게 회색 배지 클릭하면 본인 인증 시작 실시간 셀카로만 확인할 수 있어 포즈가 쉽지 않네 혹시 이 사진이 프로필로 올라가냐고? 걱정 마 인증에만 사용되니까 두 가지 포즈로 셀카를 제출하면 틴더 AI가 내 프로필 사진이 진짜 나인 줄 확인해줄 거야 오케이 인증받았다 언택트 시대 새로운 만남은 더 꼼꼼히 확인하자